지도를 드릴까요? 제이스 애니 2번판 잘하면 새벽에 형이랑 같이 정무가 막걸리집에도 형이랑 같이 술 한잔 가 신이 쏠키를? 어? 나쁘진 않다 근데 이 정도는 표시가 다 빼고 약간 좀 착한 느낌? 진짜 화났으면 간나 좋네 형 군산에서 겁나요 형아? 아 근데 거짓말 안 치고 군산 미지다 보니까 군산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주더라 진짜로 시식.. 아니 진짜로 시식코너 거기 이거 쓰는 애들 알바하는 애들 다 알아본다니까 진짜로 시식코너 오대마트 막 가면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30명? 불안까고 진짜 진짜 군산의 아들 아 진짜 오대마트 한 번 30명 말아봐 잔나의 지레 상태가? 소프챔인데 뭐 이리 아픔? 도대체 아 방제 좀 바꿔야 되는데 아 군산 딱값 싸요 여러분들 재방송 보시는 20대 분들 있죠 새로 정착할때 찾으시면 여러분들 군산을 얻어요 군산이 집값이 싸 전세 월세 다 싸요 여러분 아파트가 굉장히 요즘 많이 들어서가지고 정말로 쌉니다 진짜로 아 군산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도시고 잠실의 석촌호수 은파유원지에 비교하지만 가보고 놀랬어요 잠실의 석촌호수를 여러분들 군산의 월파유원지는 여러분들 석촌호수의 10배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클라스가 진짜 군산가면 밥 사주냐고요 크리엄? 사줘야죠 오시면 사주러야죠 아니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다니까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잔나님의 상태가 아니 어떤 남자애가 군대가기 일보 직전이라고 여하친구랑 데려와가지고 갑자기 청소라 파틸때 물을 두드리는거여 밥을 사달려 닭도리탕 군산 팽나물치 써가지고 닭도리탕이 5만원인거지 사먹이고 약간 분위기가 좀 그런거여 어리버리 못할까까지 챙겨져가지고 시바 거덜날 뻔했네 진짜 그날 별부순 70개 터져가지고 되질뻔했네 아 근데 묻지마 찾아오는데 존나 많았어 작년 추석 때가 대박이었지 군산 할머니네 놀러왔는데 어? 군산가면 고겸 형네 집 찾아가야 된다고 어? 인터넷에 형네 집 주소 다 있다고 청소라 아파트 주소까지 찾아오고 있네 이 새끼들이 어 존나 두둑이네 존나 무섭다니까 시발 하도 많이 오니까 아 아 차이밍 좋다 물이 같았네 nursing 죽을 수 없어 퀸님 퀸님의 상태가 퀸님의 풀발기의 상태가 나이스 존나게 이득 풀발기의 상태가 O 퀸님의 풀발기의 상태가 횟 stabbed 으악 어허 제발 이발 제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 잡는다 킬라 주위에 두 번 호우 주위에 두 어시 들어와 제발 그런 사음만 더 땅 라이 아 도드시 라인도 타치 라인도 타치 라인도 타치 으 아, 밀어버리라고 할거거든 너 이거 간다 이거 너 이거 간다 너 그거 간다 너 그냥 WK해도 죽는다 그거 그거 애들아 제발 제발 그거 간다 너 그거 한방에 근데 라라가 너무 좋아 나는 이 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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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정말 불쌍 로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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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 헬리퍼도 마지막 잘했어요 최상위였어요 우연히 내게 오나봐 카카오 사랑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록색 랩 초록색 랩 π poquito 대세 W의 상태가 휘리올리면 W의 상태가 W로 키버드냐? 키버纸은 가겠니 옆배전은 킬각이었는데 까비 아깝어 왜 인성 왜 아 미니언 마타 그 와더 마타 아 시발 아 티보 그냥 갈겨버리지 혼자 살아버리기 아 애님 티보 미리 갈기지 살 수 있는건지 자기만 살기 어 태물 어떻게 가야되냐 아 시발 아 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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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내게 오나봐 4시 룰불랑이 봤나? 보면 안되는데 우우 내 말이면 개이득 이건 인정 쌍룡 먹고 말란다 회들림 먹고 말란다 아니? 아 니달리온다 니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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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비전 때려버릴 거 그랬네 이거 암기좀 죽었다 그냥 앞비전 때려버릴꺼 그랬다 그냥 앞비전은 앞비전 때려버릴꺼 그랬다 그냥 저쪽에다가 감이 좀 잃었어 이젠 CBS면 저거 트리플킬 바로 연기했는데 그냥 맞아버리기 출발 카이팅해버리기 얘들아 뉴로핀한테 뭐라 하지마라 뉴로핀이 약간 변수같아도 약간 충신이다 잠깐만요 CS CS 대박치나야 한번 크북에 어? 알파이트 궁위상태가? 저거 못잡아 못잡아 아 마나없는디 아아 아아 아 쟤민이 시바라 노인공 이제 전면에 상태가? 미안해 아냐아냐아냐 내가 왜 전면에 아꼈겠어 멀리 바라봐 그거 좋아 멀리 바라봤자 이거 이거 CS대방 한 번만 치면 모란건 뽑겠는데 야야야야 나와봐 나와봐 어 나와봐 이거 CS대방 한 번만 치면 이거 모란건 나오겠는데 자 뒤에 오는 미니언 다음 라인 미니언까지 한 거 네 마리만 딱 먹고 모란건 뽑자 깔끔하게 아아아아 한 마리만 더 먹었어도 끈으로 뽑으면 했는데 기다릴란다 하시고 하향 없이 기다려버리기 킥도 임피고 게임이 음 약간 유리하네 그래도 Baby 모란에 아 아 아 아 아 디돌기 아아 디돌기 개새끼야 어 궁있냐? 아 안맞아버리 뭐그러나? 어허허 이즈리얼님의 궁의 3대가? 응 아 궁있는걸 인지를 못했다 내가 하도레몬해가지고 이즈리얼 챔피언 자체를 머머리엘되어가지고 안했는데 어허 이즈리얼 궁을 인지를 못했다 내가 있는지도 몰랐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으 경고는 전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모란검으로 카이팅 마구마구 해버리기 맞아져버리기 카이팅 마구마구 해버리기 폭풍도 해버리기 모란 빨고 마구마구 카이팅하기 사이팅 뷔우 카이팅 좌우를 차우는 희이이이! 아, 진짜로 딩댕 좆 빠진다 응거리 첫째 날엔 욕 좀 나다가 뭐야 sowie 두번째날 폭염이 방송 빠버리기 아, 진짜로 30 먹는 시청자들도 이렇게 하고 있어 죽다 나그러 którą .. how dare we wait like that? Power. .. será.. 이야.. när här oh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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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짓말이었어 음... 음... 그래 아 아이고 우리 진짜 끝날 형님 뵐게 아이고 풍사셨어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시사셨어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오저하야 형님 시사 끝날 형님 퀵뿌 없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퀵뿌 드릴게요 없으시면 말씀하세요 이 새끼들 나 없는 사이에 마구마구 똥싸버리기 마구마구돈지기 우지 딱 이달이 약간 미친거 같은데? 한라인만 던져봐라 한라인만 던져봐라 바로 블루에서 간다 어? 사이 던져버리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싸고 못 잡 Well 기…. 와 니달리 만들기 아 니달리 니달리 Shankar 잭스 니달리 여러분 킹 같은 새끼들한테는 얼건으로 마구마구 카이팅 해줘야돼 진짜로 마구마구 눈에 들어온 루게댈 치지마라 노터치 잭스 템 지금 뭐냐 스포 보십쟈 엘리포터 맞으면 좋 빠이든 미친 맞아버리기 빚어다 빚어 구라 돌아줘 시발 어 시발 어 시발 숨어있는 잭스 새끼 궁으로 맞춰서 죽여버리기 어 이 시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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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새끼야 일로와 너 아 아 개새끼 어어 뭐라마나 가면 큰거야 아 개샀어? 유로핀 뚜칠 질짜버리기 아 이거 попыт λέ음 으아아아 이거 이거 붙이자 흑 흑 흑 블루 양도 가능? 카이팅 마구해버림 절대 안됨 내가 더 셀거같은데 내가 더 셀듯한데 내가 더 쎄보이는데 정신차려 잠깐만요 요 몇분나봐요 요기텔에다가 지금 게임 안해보겠고 لب업이 왜이렇게 요리도 없음 조금만 많이 뱃어버린다 뱃어버린다 둘이 좋아 음 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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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둑 머물렁 방금 누가 박았네? 방금 박은건가? 이 새끼들 존나네 깨우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딜 안해버리기 존나했는데 지금 두리잡기 이제 도망갔는데 결과 Paris 2대 7 전장 포인트릭 아 뒤에서 넘어갔는데 전멸 없으면 뒤가 없잖아 다니면서 아이고, 이 레몬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전투 파트너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부족한 맥주가를 해주고, 이 레몬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다른 레몬에 이 레몬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나 1승 상대인가? 1승인가? 여기 첫판인가? 1승이에요 첫판이에요 여러분들 저 지금 이거 1승인가? 아 첫판이냐? 알아? ㅇㅋ 벨는 닭다비의achtet 루피나 애지간히 하거라 애지간히 너무하는거 아니냐 아니 이즈가 템가는거 보니까 진짜 빡치겠다 그게뭐냐 하시는데 내가 뭐하나 보여준거 같아 나도 공감할거다 기다려봐라해 공감할거에요 지금 이 루피나 애지간히 공감할거에요 루피나 우선 공감할거에요 루피나 았 루피나 았 루피나 았 루피나 았 목표 1,000원 아이고 칠성동 류 사장 형님 또 190...